우리가 지금 화개전망대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저는 아래를 내려다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카이워크 액티비티를 한번 즐기러 가볼까 액티비티? 스카이워크 액티비티 아 나 무서도 밑에 못 보겠어 액티비티 가자 가자 아 근데 이거 되게 재밌다 약간 슬림이 있어 그래? 나는 지금 밑에를 전혀 안 보고 있어 전혀 못 보겠어 어 왜 개처럼 오르냐 되게 이상해 하늘에 떠서 가는 느낌이야 그래도 당연하지 스카이워크잖아 이건 여기 봉지라고 생각하고 티라미스켓 저기가 북한이야 와 북한이다 엄청 가까워 그러게 진짜 여기 탈북하기 좋다 어? 아니 이거 월북한다고? 아니 나 말고 이거 수영에서 간다고? 월북 콘텐츠 한번 할래? 하이파이브? 수영에서 월북하기 진짜 액티비티다 가위바위바위바위보 교통들에서 월북 콘텐츠 목숨을 건 액티비티 와 근데 좋다 아 되게 시원해 정망이 올라오니까 바람도 불어서 올라왔던 더위가 가시는 어 맞아 그런 느낌이고 우리 둘이 걸어서 올라왔잖아 아 진짜 너무 미친듯이 더웠거든? 아 근데 진짜 열받는 게 뭔지 알아? 여기서 춥대! 아니 왜 추워? 모노레일엔 에어컨 나와 우리 모노레일엔 에어컨 나온다? 그냥 우린 누워서 와서 엄마 우리 집은? 기뚜라미 놔드려야지 기뚜라미 더워 죽겠네 뭐야? 오게티가 있는데? 아니 카페나 베이커리에서도 간식도 즐기고 여기 올라와서 풍경도 보고 저 밑에 이렇게 못 본 사람들도 있지만 나 같은? 나도 못 봐 가위바위보 해서 밑에 보기? 아니야 안 할래 할까? 나는 가위바위보 안 해도 되는데? 어 지금 볼 수 있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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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나 진거였지? 가위바위보 더 보면 되겠다 근데 그 정도야? 그 정도야? 그 정도야? 그 정도야? 진짜 눈이 아래로 안 내려간다 비면서 저기까지 가볼게 오케이 하나 둘 셋 여기로 걸으면 유리 깨져도 안 떨어질걸? 오 야 이거 오 오 야 이거 진짜 무서워 떨어지면 나 죽을 것 같아 우리 오징어 게임 한 팔 하자 아 싫어 오징어 게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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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말라고 내 연기 좀 괜찮았지? 스카이워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너무 즐겁게 액티비티를 즐기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여기는 고구저수지라는 교동도에 있는 저수지 여기가 사계절 내내 낚시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근데 저 넘어 저기는 바로바로 북한 와 항해도에 사시던 북한 주민분들이 교동도로 6.25 때 넘어오신 거고 신양민들의 흔적이랑 신양민들의 역사가 가득한 섬이라는 거 아 북한에 관한 그런 컨텐츠가 파주만 특화되어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인천에도 이렇게 경계에 있는 지역이 있는 줄 전혀 몰랐거든 어 그래서 뭔가 되게 새롭다 여기 스카이워크가 있는 것도 너무 재밌어 사실 나도 근데 별로 재밌진 않은데 나 재밌진 않은데 나는 눈이 이렇게 있으면 좋겠어 천막이 밑에 있으면 좋겠어 안 보이게 강화도에도 전망대가 하나 있거든? 무슨 전망대? 이름 이제 나갈 건데 평화놀이 전망대였나? 아 어 거기 있어 나 수학여행 갔었을 때 자주 갔었거든 아 하지마 흔들려 그래서 되게 좋은 거 같아 잘 보이고 북한도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 진짜 완전 뻘이야 걸어갈 수 있어 지금 저기가 뻘 뻘이야 지금 걸어서 북한도 할 수 있어 물 들어오기 전까지 건너야 되는 길 건너 친구들은 길 하나만 건너면 되겠네 길 건너 동무들 길 건너 동무들 가위바위무 액티비티? 진짜 액티비티? 박수씨라고 이제 정상 봤으니까 다시 내려가 봐야지 좋아 나 옆에 이제 벗어날래 또 강화도에 왔는데 교동 강화도는 아니고 교동도지만 강화군을 상징하는 강돌이 인형 뽑아가야겠지 아 근데 사진 있어? 사실지 2만원인데 어 마흔을 넣어서 뽑으면 오케이 맞아 맞아 50% 다른 데 가격으로 사는 거야 말도 안 돼 그러면 이거 마흔을 몇 번 할 수 있어? 열두 번 나도 우리 세 번씩 하는 거야 그래 좋아 첫 번째 트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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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니까 너무 아픈데? 아 이거는 솔직히 좋다 아 아 아 아 아 아 망했네 아 망했네 이거 강돌이 머리 긁어주기 척어로 맞아 아까 내가 무심하게 해서 거의 직전까지 봤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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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가? 아니 안 잡아 어 어 잡는다 뭐야 되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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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주신 저희 스태프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자전거를 타고 어디 가실 건가요? 아 아 나 이거 한 바퀴 둘러보려고 여기 대여가 되더라고 또 내가 자전거를 좋아하니까 오케이 한번 그러면 다녀오시죠 안녕 여러분 안녕 잘 살아 전 누가 뛰면서 찍어야 되는데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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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아? 하하하 안녕 여러분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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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좋다 섬 투어하는 느낌이에요 네 제가 섬을 한 바퀴 돌아봤는데 되게 푸릇푸릇하고 돌기 좋은 거 같아요 이렇게 바람도 시원하고 생각보다 길에 차가 많이 없어서 시장이나 저런 데는 많은데 이런 쪽에는 차가 별로 많이 없어서 괜찮은 거 같아요 저희 이제 반납해요 안녕 여러분 나의 이제 자전거 타는 마지막 모습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하하 하하하 사장님 저희 딸기라떼랑 밀크티랑 가져갈게요 네 와 여기 무인으로 운영하는 거야? 여기 약숙 라떼도 있어요 역시 강화도답게 우와 대박 하하하 하하하 우와 너무 예뻐 이거 그냥 병을 가져가도 되는 거야? 오 그런 거 같아 와 이건 진짜 재활할 수도 있겠는데? 이거 진짜 신뢰가 바탕으로 한 인건비 절약이다 너무나도 신뢰했는데? 제가 잠시 부지런 무인 판매합니다 네 이틀 기회소 $100 하하하 마 MA SAIX